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뉴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해설해드리는 뉴스인에 나온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수능 때 추웠어요? 제 수능 때도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추웠어요? 네. 그래요? 몇 월 달에 봤는데요? 11월에 봤죠. 11월? 옛날에 12월에 봤어요. 저 그렇게까지 옛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노안이래서 그런가? 제가 2010년 11월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진짜 수능 추위라고 그게 국어 사전에 등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날만 되면 추워가지고. 근데 요새는 예전만큼 안 추워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젊은이들의 미래가 그만큼 순탄하고 밝기 때문에 예전보다 덜 두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 춥지는 않은데 비 온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비가 오면서 좀 쌀쌀할 것 같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좀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뭐니 뭐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준비한 시험 잘 치르길 바라면서 오늘 같은 날 그 러브홀릭스라는 가수가 부른 버터플라이라는 노래 들으면 참 좋거든요. 힘나고. 그게 이제 국가대표의 OST였죠? 네. 네. 그렇죠. 그런 노래. 힘나는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 노래가 힘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렇죠. 뭔가 그 뭔가 나의 입장국으로도 괜찮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나의 또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 이런 거. 이런 게 좋은데 지금 나옵니다. 이건 제 세대 노래. 그렇죠. 근데 이 노래 정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 노래 듣고 오늘 기분 좋게 잠 잘 자고요. 내일 정말 힘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국가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네. 우리가 이게 전부 순발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신동진 피디님이 갑자기 또 이 노래를 틀어주시고. 이게 전부 뭐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래 가사에도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어리석은 세상 이야기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는 참 잘 기억을 해요.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전부 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이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얘기해야죠. 맞습니다. YTL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L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보죠. 네. 먼저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 오늘 YTL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말을 했습니다. 열흘 전쯤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혁신위 임기 중에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는 봐야죠. 라고 답을 했고요. 혁신위가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혁신위의 당 지도부 중진 친윤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출마 권고안과 관련해서 조만간 움직임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의원들이 혁신위 권고대로 결단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 세비 삭감 등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혁신위 권위사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발언이나 메시지 이거 보면 메시지, 만남 이런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고 신호, 간접적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걸 직접 들었어요. 이 인터뷰를 제가 쭉 들으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건 사실 뭐냐면 제가 20년 넘게 방송하면서 항상 저도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강박이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핵심이 뭐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본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방송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뭐지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인터뷰가 그냥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보는데 이내완 위원장이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호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각종 언론에 등장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게 대통령을 만나자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만나는 것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내가 모든 힘을 실어줄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이건 논리적 타당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에서의 상징적 보여주는 이 상징을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데 만일 진짜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유한 위원장을 일단 그냥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다. 뭐 그냥 힘드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파급력이 훨씬 더 크죠.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한 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쪽에서 만나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고요. 소신껏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러면서 너무 빠르고 말해요. 누구 나오라 말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됩니까? 라고 얘기할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해라. 뭐 해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의례적인 단어였었지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과잉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한쪽에서 과잉해석을 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어쨌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친륜, 핵심 친륜들의 불출마, 험지출마 이렇게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면서 힘을 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해석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할 뿐입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론을 흘렸다가 활동 초기 내부에서 거론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진화하는가 하면 지도부, 중진, 친윤그룹의 용태를 압박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두고 한 말인데요. 앞서 김 대표가 어제 경북 구미에서도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 혁신위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총선은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당의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기현 지도부 해체, 혁신위의 비대위 전환 관측 등을 일축하면서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총선을 끝까지 잘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그리고 혁신위가 손발이 들어맞는 듯한 느낌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손발이 딱딱 들어맞을 이유는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혁신위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혁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바꾸려고 한다는 느낌, 실제로 혁신이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주면 되는 건데 그 느낌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관심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은 또 어떻게 하면 증폭이 되냐 하면 이게 잘 굴러가면 관심이 안 생겨요. 이게 좀 삐걱거려야지 관심이 생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안 들어맞는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뭐에 주목을 하냐면 김기현 대표 총선은 당 중심의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200% 맞는 얘기입니다. 선거를 있잖아요.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선거 한두 번 치르고 나서 선거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선거라는 건 많은 경험. 솔직한 얘기는 국민의힘의 의원 100여 명의 선수를 다 파문은 수백 선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 전부 호남이 돼서 전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은 당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당 중심으로 치르지 않고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총선 승리는 분명히 멀어진다라는 것 여권이. 이 점은 분명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혁신위의 비대위 전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혁신위가 비대위로 전환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의 비대위 전환이라는 게 이제 혁신이 끝나고 비대위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모든 거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로 간다. 설령 간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비대위를 왜 만듭니까. 선거에서 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항상 선거는 당 중심으로 치러야 된다. 이거는 불변의 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소식 살펴볼 텐데요. 조경태 특별위원장과 오 시장이 만나서 오 시장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에 불리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에서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시적 행정책의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 편입이 이뤄진다면 경기도 산하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또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로 편입을 해서 행정불리익을 방지하고 6에서 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건데요. 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여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에서 30%포인트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이 설명을 했고요. 조 위원장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총 특례전형 폐지도 5년에서 6년 정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리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면서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조 위원장이 전했는데요. 특위는 내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뉴시티의 메가시티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오세훈 시장 조경태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단계적 편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사실 농어촌 특례 이 부분도 부모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린다라는 차원 살리면서 서울이라는 시에 편입됐을 때의 이점 역시도 서서히 부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지금 점점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는 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세우면 이런 구체적인 모델 하에서 서울시 인근 도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집약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단 알리는 것이 필요. 법은 알려야 되거든요. 알리지 않은 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특별법의 내용을 알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 어차피 이거는 절차상 필요하거든요. 이걸 취합하는 것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김포시나 구리시나 거기서 시장하시는 분들 이게 서울시로 편입되면 본인들 자리가 날아가는데 그럼 그 시장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가 된다면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겠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보통 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 검색을 해봐도 좀 한자가 많고 좀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고등학교 때 한 번 안 배웠죠? 배웠죠. 배웠어요? 아니 아니에요. 학생들 이렇게 우리과 학생들 보면 배운 학생이 있고 안 배운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문이 수업에 있었고 수능 과목에도 있었고. 아주 나이 먹은 척 하시네. 좀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앉아 있는데 오래 앉아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허리나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제가 번데기 옆에서 졸음을 잡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전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둔 채 민생 정치기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로는 첫 지방 방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과학기술 특화도신 대전의 최대 예산 현안을 부각하는 동시에 복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또 여권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판을 하면서 국토균형발전론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통상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충청권을 향한 맞춤형 메시지로 보인다라고 보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는다.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자 의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공세 또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국토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공세는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모든 자연계 그러니까 공대나 이과대나 이런 쪽에 있는 교수 학생 대학원생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현지 학과 들어와서 반도체 학과 만든다고 그러고 반도체 학과 각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학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도체 학과 뭐 따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과 물리와 뭐 예를 들면 전자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합친 종합예술이거든요. 반도체 학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반도체 학과가 쫙 깔려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학과가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걸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냐 하면 r&d 산 삭감을 한다는 건 미래 성장동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 특히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학교 공대 교수들이나 이런 쪽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를 민주당이 이제 파고든 거죠. 그리고 뭐 국톡균형발전론이라는 거야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적으로 누가 여기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좀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r&d 산 삭감 문제는 확실히 구체적으로 따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이 모처럼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모습은 신선하고 아주 좋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이번 달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건데 지난 9일에서 10일 시안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서 무기한 파업을 다시 한번 예고를 한 겁니다. 일단 노조는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공배 우려에서 대책 수립을 촉구를 했고요. 이 핵심 쟁점이 사측의 인력 감축안입니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노조는 오히려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지금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지난 9일에서 10일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고 2차 파업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하철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만큼 여론에 호응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데 호응을 못 얻으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제 올랐냐면 노조에 강경대향할 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히 지하철 파업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장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요.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하철 공사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내가 틀렸다 맞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지금 계몽을 해가지고 공감을 유도하려고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 하면 계몽을 해서 공감을 유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이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